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론 수업입니다. 이제부터 업법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업법이 양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어문 규정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오는 부분들은 뻔히 이렇게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이론들을 반드시 학습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니까요. 무조건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내가 좀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제1절 언어의 특성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어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버려서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먼저 언어의 특성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우리 언어라는 것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다섯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교재는 전체 여덟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언어라고 하는 아이는요. 자 크게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보면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내용 플러스 형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이라는 건 이제 언어에서 말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형식이 바로 그 언어가 가진 기호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어가 일정한 내용의 의미와 형식으로 나타나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바로 자 언어의 특성 중에 바로 자 요 녀석인 거죠. 자 기호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가만히 보면 자 같은 꽃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으면 사전적 의미가 쭉 나오잖아요. 자 그 아이들이 각 나라마다 같냐는 거예요. 기호가. 자 우리는 꽃이라고 표기를 하지만 뭐 자 영어로는 플라워 요렇게 표기를 하고요. 자 한자어에서는 뭐 꽃하자 요렇게 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외에 많은 언어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아이들이 어 만약에 내용과 형식이 1대1로 만났다면 전 세계 언어는 모두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특징이 아니라 이 녀석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고 얘네들이 만날 때 뭔가 그 절대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민석으로 만난다라고 해서 요러한 특성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의성을 갖는 언어가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꽃이라고 요렇게 기호를 쓰고 뜻은 요런 뜻을 갖는다고 하자라고 하면 자 언중들의 약속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약속에 의해서 바로 뭐가 되나요? 그렇죠. 사회성이 요렇게 형성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의성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자의성이 없었다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같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보게 될 건 바로 4번인데요. 자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자 언어의 의미 변화와 관련이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겪더라. 그래서 생성, 신생, 성장, 사멸. 자 요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분절성하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세계를 언어는 끊어서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추상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하관계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휘의 종류, 어휘를 이렇게 나눌 때 서로 다른 개별적인 구체적인 대상에서부터 공통적인 속성만 이렇게 쪽쪽쪽 뽑아서 내더라. 자 그 다음에 창조성하면 기존에 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산해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언어의 규칙성하면 일단 문법적 규칙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 보게 될 건 바로 의문론이 먼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의문하면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거 그쵸? 아 자음 모음이야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뭐 중요한 건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계를 먼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미리 보기 밑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 표를 만들어놨잖아요. 아 그래서 의문이라는 게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모음은 다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져. 자 그런데 이제 단모음이 뭔지 이중모음이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엄청 쉬워요. 실제 개념은. 자 그렇다면 먼저 자 의문이란 아이가 뭔지 자 이제 의문에 대해서 잠깐 학습하고 갈게요. 자 의문하면 자 요 예를 제가 잘 들거든요. 자 관찰력만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자 공하고 곰을 비교하시고요. 눈하고 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쵸? 자 얘네들 뭐가 달라졌죠? 그쵸? 바로 자음이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뭐가 달라졌나요? 자 모음이 달라졌어요. 어 그런데 자음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모음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뭐까지 바뀌었나요? 자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의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의문은요. 자 크게는 이제 뭐 분절적 의문, 비분절적 의문 자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흔히 말하는 자음과 모음은 분절적 의문이고요. 자 이렇게 끊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소리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문이라고 되어 있고 자음모음 자음모음은 말이야. 말의 뜻을 구별해 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분할 때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서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건 비분절적 의문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국어의 의문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모음 자음의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면 모음은 소리 낼 때요.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 입 안에 바른 기관들이 부딪히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모관이나 입에서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더라 그래서 모음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런데 이 모음은 다시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단모음 이중모음 자 단모음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얘 보면 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 이로 시작했다면 끝도 이로 끝나요. 이 하면 이 에 하면 에 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중모음 하면요. 어 소리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야 하고 불렀는데 아 로 끝나죠. 자 그러면은 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단모음 체계표가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요. 우리가 보게 될 건 전설에서 보면 원순모음 중에 외와 위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외와 위는요. 단모음에 속해져 있지만 단모음으로 소리 내려면 여러분들 절대 입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위 하고 외 하고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참외 하고 나서 에로 끝나거든요. 위도 이로 끝나고요. 자 그런 걸 현실적으로 반영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발음법 더 알아두기를 좀 볼 텐데요. 제 5항에 보면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어 그 얘기에요. 이중모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십시오라는 얘기고요. 자 다만 2를 보시면 그런데요. 예와 예로 돼 있는 아이는요. 당연히 뭘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바로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소리 내세요. 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예의 그 다음에 의례 할 때 전부 다 우리는 이중모음으로 소리 내야 된다는 거. 자 다만 3을 보시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아이는 2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두세요. 다만 4번을 봐주세요. 자 앞에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요 이중모음 의 로 소리 내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첫음절 이외에는 이로 내고 특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에로 소리 내는 것도 허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딜 볼 거냐면요. 자 제 8항에 다만을 볼게요.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습니다. 라는 얘기 뭐냐면 한자어 발음 그대로 읽겠습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계속 자 그 다음 게시판 휴게실 전부 다 한자 원음이 자 요 표기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하면 발음 기관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장애가 일어났다. 즉 부딪히더라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뭐 소리 나는 위치에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제시되어 있고 자 더 알아두기 한번 볼게요. 자 한글 맞춤법 제 3장 보시면 자 제 7항에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 자 원칙상으로 봤을 때 얘는 디귿 태생이 아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는 시옷으로 적더라. 라는 거 자 그 단어들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표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자 지금 밍큼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단번에 일어나. 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얘는 표기 자체가 요 표기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긴 하지만 혼동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돌멩이. 자 어이냐 아이냐. 자 바로 어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돗자리. 자 요 녀석은 디귿으로 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바로 요렇게 시옷으로 쓰셔야 되고요. 자 폐품하면은 어이가 아니라 여이죠. 자 왜냐하면 이 폐가 버릴 폐자가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자원은 그대로 읽는다. 라는 얘기고요. 자 휴게실 하면은 바로 쉴 개자가 쓰여서 휴게실이 되겠죠. 자 요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소리의 길이 잠깐 볼 텐데요. 자 소리의 길이는 아까 의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분절 의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자어를 가지고 소리의 길이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리의 길이 자체가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표준 발음법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이렇게 복합어 즉 합성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 자 그 부분 변화되는 것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음절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자 의문이 모여서 이제 글자를 이루는 거 자체를 글자 이루기 자체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하는데 자 음절하면 실질적으로는 요 바른 기호 안에 있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 한다. 그럼 얘는요 소리도 요렇게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뭐 삼음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글자수와 같아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바른 기호 안에 있는 녀석을 음절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음절을 구조 음절을 만들 때 음절 이루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음운이 모음이 되죠. 국어에서는 그죠. 우리 글에서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음운들이 변동하는 만났을 때 변화되는 또는 뭐 동화되는 그런 형태를 살펴볼 텐데요. 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뭐 좋은 위치냐 좋은 방식이 바뀌냐 뭐 자음동화에서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예문을 가지고 이 소리가 바르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자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 그 가장 기본이 바로 받침의 발음에 해당하는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지금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자음근 단순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급부장하고 있지요. 자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학교 문법 자체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만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 자음근 단순화 뭐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받침의 발음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와 있지요. 자 실제로 보면 음절 끝소리 규칙하면 국어에 의문의 변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 다른 걸 의문의 변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 음절의 끝소리 하면 요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쵸? 바로 받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어몽기정집 안에서 표준발음법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음절 끝소리 규칙 자체는 자 호자음이나 자 그 다음 쌍자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자 요렇게 호자음, 호받침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자음근 단순화 그 부분하고 연결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교제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 딱 7개밖에 소리 날 때 날 수가 없다라는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노란, 무, 우 자 요 울림소리 얘네들은요. 실은 똑같아요. 소리나 그 다음에 표기나 똑같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억으로 날 수 있는 아인 누구냐라고 해서 자 기억이나 쌍기억이나 기억 요 녀석들은요. 반드시 뭘로밖에 못 나요. 그쵸? 기억으로밖에 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박박 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디귿인데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 트, 스스, 스스, 스츠, 흐. 자 요 녀석들이 전부 다 디귿으로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받다 같은 경우 제가 소리를 그대로 적을게요. 자 일단 음전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현상이고요. 자 요 녀석은 당연히 디귿으로 소리 나고 자 옷도 마찬가지고 자 요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쌍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따가 되어야 되겠죠. 자 바로 음전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되는 형태고요. 자 요 녀석들 전부 다 똑같이 뭘로 놔야 되나요? 그쵸? 디귿으로 놔야 되겠죠. 자 굉장히 복잡해요. 이집안은.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비읍 같은 경우에는 받침에 비읍이 왔거나 또는 피읍이 왔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집 그 다음에 압 자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음전 끝소리 규칙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노란무 울림소리는 다 없애고 나머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이제 겹받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음전 끝소리 즉 받침에 겹받침이 올 경우 자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뭐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나요? 그쵸? 바로 탈락하더라. 떨어져 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뭔가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옥 시옥 같은 경우에는 자 시옥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기역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고요. 자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기역만 남는 거죠. 리을이 탈락되는 거고요. 자 리을 미음에서 삼 젊다 이런 식으로 바로 누구만 남는 거죠? 그쵸? 바로 미음만 남는 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넓다 얇고 이런 식으로 리을 비읍에서 원칙적으로는 리을만 남고 바로 비읍은 탈락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 없다. 자 요 녀석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비읍만 살아남고 시옥은 탈락되는 현상. 그 다음에 안따도 마찬가지죠. 지읒은 없어지고 탈락되고 언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녀석들을 바로 장군 단순화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어문규정에 보면 설명할 때는요. 바로 호받침, 쌍정, 겹받침. 자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문법 법칙이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규정을 가지고 요 설명을 가지고 이제 바로 표준받음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9항부터. 자 제 9항은 바로 좀 전에 설명했던 음정교수료 규칙 설명이고요. 자 이제 제 10항 바로 겹받침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겹받침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 그 중에 하나가 탈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군 단순화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제부터 볼 건 뭐냐면 제 10항의 다만부터 중요한 내용이 좀 등장을 해요. 자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겹받침 중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의깊게 봐둬야 될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리을 비읍하고 리을 기읍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적으로 봤을 때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리을 비읍 중 자 바로 리을만 살아남게 돼요. 자 그래서 넓다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리을 비읍 중에 비읍으로 소리 나는 애가 있다. 다 누구밖에 없다. 그치요. 바로 요 밥다라는 아이밖에 없더라. 근데 요 녀석은요. 바로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바뀌더라.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밥소, 자 밥지, 밥게, 밟고 자 요런 식으로 소리 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리을 비읍 얘기인데요. 리을 비읍에서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에 넓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자 요 녀석은 넓으로 쓰자. 자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넓죽하다, 넓적하다, 넓둥글다 요렇게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리을 비읍 중에서 리을이 소리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표기에까지 적용된 아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자 바로 넓다, 짧다, 얇다. 자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요 부분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넓다랐다, 널찍하다, 짧다랐다, 짤막하다, 얇다랐다, 얇찍하다, 얇팍하다. 자 요렇게 일곱 가지를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다망과 관련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 11항과 연결해서 이제 리을 기역과 관련된 받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누가 떨어져 나가나요. 그쵸? 리을이 탈락되고요. 기역만 남아요. 자 그래서 막다, 흑과, 늑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자 특이하게 이제 리을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역은 떨어지고 자 그 경우는 엄째냐? 바로 이 뒤가 전부 다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날 경우 바로 이 기역으로 시작되는 자 어미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리을이 오히려 살아남는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 자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할 때 맑게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제 13항과 15항을 좀 연결할까 해요.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여는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13항하고 15항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그만큼 여는 법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규칙을 알아두셔야겠죠. 제 13항은요 간단해요. 어 뒤에요. 만약에 뒤에 이제 앞하고 뒤가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게 13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제 15항 자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요 지금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거예요. 조사가 결합된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옷 안 그래서 자 바로 얘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요 녀석이 실질 형태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럴 땐 다르더라. 자 요 녀석은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명사하고 형식 형태소니까 자 바로 그냥 여는 규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5단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걸리는 애가 있어요. 5사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바로 요 시호 때문인데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뭔가요? 여는 법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두 단계를 지금 거치셔야만 해요. 이 녀석은. 자 그래서 요기에 음절 끝소리 현상을 적용한 다음에 자 여는 법칙 자 그 다음 요기는 바로 여는 법칙 자 요런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자 띄어쓰기로 구분하셔도 돼요. 이게 실질인지 형식인지는 그래서 제 13항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거고 자 제 15항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다. 자 요 두 가지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4항을 보면 자 겹받침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 그래서 형식 형태소 만나면 그때는 그대로 옮겨가서 발음합니다. 얘도 똑같이 여는 법칙이 적용돼요. 단 시옷 받침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넋이 하면은 시옷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럴 때는 시옷이 된 소리로 C로 요렇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맛있다 멋있다 문제인데요. 다만을 보시면 맛있다 멋있다는 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결국엔 그냥 여는 법칙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원칙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자 맛있다 하면은 자 일단 기본은요. 음적 끝술 규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자 음적 끝술 규칙만 적용했어요. 시옷을 갖다가 지금 디귿으로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될까요? 요 녀석이 여기로 가서 바로 연음 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자 마딧 따 그래서 요기는 바로 연음하고 된소리 규정이 지금 된소리 규칙이 적용된 거죠. 자 그런데 요것도 맞지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자 요 녀석이 바로 뒤에 있는 모음에 가서 마 시 따 자 멋있다 자 요런 형태 다 맞게 해주겠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그 뭐 한자어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 된소리가 아니던 아이가 된소리로 발음 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과라고 맞다고 했지만 효과라고 써도 된다라고 허용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뭐 니은 첨과 현상만 맞다고 해줬던 것들 중에서 연음 법칙을 굉장히 허용한 예가 많습니다. 그만큼 연음과 관련된 학습이 중요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좀 볼까 해요. 2번 문제 봤더니 겹받침의 포기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짧다 넓다 얇다 얘네들은요. 오 바로 리을로 소리 났을 경우에는 바로 표기에 반영돼야 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짧다 라타 그런데 자 지금 봤더니 2번에 2번 같은 경우에 뭐가 잘못돼 있나요. 그쵸? 자 겹받침 중에 2번에 2번은요. 널찍하다가 아니라 바로 리을 비읍을 쓰면 안 되고 널찍하다 자 그래서 요 녀석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소리 자체가 바로 표기에까지 반영된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국따라타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늑찍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리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바로 그 세 가지 군들 있죠. 얇다 짧다 그 다음에 넓다 자 요 녀석들만 아 리을 비읍 중 비읍이 탈락하고 자 리을을 소리에 반영한 소리에만 반영한 게 아니라 자 표기에까지 반영한 그 예의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굉장히 이제 나왔던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유행을 잃어서 쓸모없는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제 여는 법책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원군 단순화 자 요런 개념들은 한 번 더 어문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예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법 첫 번째 의문과 관련된 음적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자원군 단순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